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오늘은 특허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갑자기 부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허전쟁, 특허괴물에 대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매년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시장의 관심이나 영향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추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더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NP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생산시설을 거의 갖지 않은 영속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이 현재 특허권만 가지고 일종의 장사를 하는 기업들을 NPA라고 얘기하는데 이 NPA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신청한 추이를 보시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2009년도에 위기가 나타나면서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또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들이 컨버전스화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송하고 있는 기업들의 산업 측면을 보면 ICT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CT 기업 내에서 또 전자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소송을 당한 기업들의 순위를 보니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애플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했고요.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휴레패커드, 4위는 AT&T, 5위는 델, 6위는 구글 등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ICT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소송의 상위 기업에 포진해 있고요. 한국 기업도 LG전자와 삼성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특허라는 게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서로를 찌르는 무기로 전락을 한 것도 같습니다. 최근 상황이 서로에게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간에서 제조업은 어차피 이머징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같은 준선진국 국가들이 다 가져가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선진국이 갖고 있는 일종의 무기는 특구권이라든지 서비스업과 관련돼 있는 일종의 권리, 또 기술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해서 상대편, 즉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우위에 있는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 사업이 안 되니까 아예 이쪽으로 틀어버린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허 기업들,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순위를 보시면요. 한국이나 아시아계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렉추얼 벤처 같은 기업들 보유 특허가 3만 5천 개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외에 미국 기업들 굉장히 많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인터디지털이라고 하는 해서 과거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게 됐었고요. 현재 램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돈을 주고 있는 양상이죠. 또 램버스 같은 기업은 계속 SK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진국들의 이러한 특허 전문 기업들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은 조금 전에 살펴보는 것처럼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특허 전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인터디지털, 전직원이 박사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 개발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면 비디오 스트리밍과 관련된 기술들을 대부분 많이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영상 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터디지털과 관련된 소송과 굉장히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의 지금 이익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매출을 올리면 45억이 자기 이익이라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대신 계속 꾸준하게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적나 봐요.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내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 기업의 이익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설비 투자해서 캐펙스를 해서 비용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연구 개발비만 되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실수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건 없죠. 모두 아웃소싱하고 있고 이들도 굉장히 많은 특허를 최근 ML을 통해 석보하면서 30% 이상의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보다도 더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보시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과거 소송에 비해서 배상액이 몇 배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배상액 자체가 금액 자체가 달라졌죠.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일반 기업들의 소송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 관련된 소송의 전반적인 배상액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승률도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쟁 횟수, 배상액, 승률 모두 올라간다면 진짜 특허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특허 전쟁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이것이 이머징 마켓을 압박할 수 있는, 또 최근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선진국으로 점점 치고 들어오고 있는 IT, 대형 IT 기업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허 전쟁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안타까운 점은 아시아계나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는 게 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과 시스코와 삼각 동맹을 맺어서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었죠.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것은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년간 포괄적인 합의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낸 특허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낼 특허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들의 소송 분쟁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삼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애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전히 삼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삼성이 내야 할 비용은 여전히 많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ICT의 기술무역 수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매년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그 적자의 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봐야 할 것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컨버전스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익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상 봤을 때 핵심 종목권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방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는 미국의 특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LTE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ICT 기업들과 이렇게 라이센스,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갖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역으로 또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최고 최단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쓰지 않을 IT 기업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경쟁력이 높은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SK에닉스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버텨낼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특허 괴물들이 어느 정도 진격의 괴물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그나마 방어력을 갖춘 삼성전자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외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더 취약하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의원과 함께 특허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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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